네, 안녕하세요. 전제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2020년에도 계속해서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려야죠. 오늘 추천드릴 가성비 노트북은 1월달, 일반 사무 혹은 간단하게 인터넷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북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따라오면서 보시면 돼요. 추천드리기 전에 우선은 노트북 사양표 제 블로그에 위치해 있는 이 테이블 잠깐 보고 가실게요. CPU와 GPU에 따라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간단하게 테이블로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PC 사양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할 때 해당 테이블 같이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베이스로 해서 제가 노트북 추천하고 또 여기 있는 사양표도 같이 작성을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총 다섯 가지 제품 추천드릴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가지 제품 모두 윈도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가격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대학생이라고 하면 혹은 고등학생도 일부 되는 것 같긴 해요. MS에서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배포하는 에듀케이션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확실히 더 가성비 있는 그런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145-15 피카소 R3, 라이젠 3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라이젠 피카소 3200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은 롤, 옵션 타협해서 최하업 정도로 하면 플레이 가능한 수준까지 되고, 오버워치는 그냥 굴러간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오버워치로 뭔가 이길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5.6인치 나름 큰 디스패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디스패널이 FHD로 해상도는, 괜찮은 해상도로 갖고 있긴 하지만, 네, TN 패널이에요. TN 패널이라 함은 시야각이 안 좋은 패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N 패널로 영화를 본다든지, 장시간 업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솔직히 좀 짜증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끔 윈도우가 필요한 작업을 하신다면, 인터넷 뱅킹이 됐던, 요즘 인터넷 뱅킹, 핸드폰은 다 하긴 하는데, 아니면 뭐 간단한, 그러니까 윈도우가 꼭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놓고 가끔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당 제품은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3만 7천원이에요. 네, 가격 정말 싸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항시 쓰는 게 아니라 가끔 쓰는, 정말 그냥 윈도우 PC가 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 구성 나름 괜찮습니다. HDMI 있고, 풀사이즈 USB 3개, SD카드 슬롯도 있고요. M.2 슬롯 기본적으로 SSD가 꼽혀 있어서, 네, SSD가 꼽혀있고 추가적으로 하드도 장착이 가능하고, 랜 같은 경우는 온보드 하나, 그리고 추가 확장설력 하나가 있다. 근데, 이 제품은 그냥 기본으로 쓰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나은 쿼드코어 제품들을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TM 패널이라서 이거 뭐 사무 업무 용도로도 좀 낮고, 네, 좀 점수를 많이 깎은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 자, 집에서 자주 사용한다. 앞서 제품은 집에서 자주 안 사용한다. 얘는 자주 사용하면서 유튜브 보고, 영상 같은 거 감상하고, 간단하게 문산화 작업, 인터넷 작업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제품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는 앞서 제품과 동일해요. 3200U 듀얼코어 제품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품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어딨냐, 쭉. IPS 디스크 패널로 시야가기 좋아요. FHD IPS, 그러니까 시야가기 좋은 디스크 패널을 장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감상용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 용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15.6인치 나름 크고요. 무게가 1.85키로로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두고 쓰시는 타입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양은 앞서 제품과 동일해요. 롤, 하업으로 플레이 가능하고, 업체는 그냥 굴러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 구성은 앞서 제품과는 달리 유선랜이 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선랜만 있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제품과 나쁜 점, 단점으로는 하드 추가가 안 돼요. 하드 추가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 감상을 하시더라도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만약에 뭔가 저장해놓고 보신다라고 하시면 외장 카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 다음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문서, 인터넷, 영상 감상용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인치대에 나름 콤팩트한 제품이고, 그와 동시에 무게가 1.45kg밖에 안 나가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생인데 그냥 간단하게 리포트만 쓸 거다. 다른 거 안 하고,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PC 관련된 학과가 아니다. 혹은 디자인 관련된 학과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괜찮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에이서 스위프트3 제품으로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자인도 이쁘게 잘 나왔어요. 메탈바디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i3 8세대에 8130U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 제품들과 동일하게 듀얼코어이긴 한데, CPU가 나름 괜찮게, 문서작업용으로는, 인터넷 서핑용으로는 괜찮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 정도는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인텍 내장 그래픽은 AMD보다 나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 4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 포트 구성도 나름 괜찮아요. 프리사이즈 USB 3개 있고, USB 타입 C도 있어요. SD 카드 슬롯도 있고, 램 같은 경우는 온보드 타입 하나에 확장 슬롯이 있다. SSD 추가 가능하고요. SSD, M.2 슬롯도 있고요. 하드도 추가 가능한 2.5인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가볍고, 나름 문서작업용으로 괜찮은 노트북을 찾으신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8130U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40만원에 관해서, 이거 쓰레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1, 30, 8, 1, 30, 8, 1, 30, 8, 1, 30, 과연 LG나 삼성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펜이 달려있긴 한데, 100만원, 100만원, 레노버에서도 60만원, 50만원 이렇게 파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왜 가성비를 얘기할 수 있는지 알겠죠. 다른 가격으로 봤을 때 되게 비싼 노트북인데, 에이서에서 나름 저렴하고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팔고 있어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스위프트3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했어요. 그거는 i5 모델이긴 했는데, 상당히 하도회로적으로 만족감이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예뻤어요. 자, 다음. 자, 앞서 제품들은, 전자제품 관심이 없으시면, 이거 어떤 브랜드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반면에 이 제품은 LG전자의 제품입니다. AS가 걱정되신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AS를 받아보기는 했으나, 자주 받지 않고, 자가 AS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서 저는 AS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또 AS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LG전자에서 나온 초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품들과는 달리, 얘는 쿼드코어예요. 코어가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품들은 다 2개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2개밖에 없었는데 얘는 4개가 있다. 당연히 성능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게임 성능은 고만고만해요. 4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다만, 쿼드코어가 되면서, 약간의 동영상 편집도 가능해진다. 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6인치의 FHD 광시야각이에요. 영상 보는 것도 괜찮고, 시야각도 괜찮고. 추가적으로 라데온 100R6가 있어서, 오버워치 정도는 그래도, 옵션 타협해서 최하홉으로 굴릴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젤이 되게 넓고, 무게도 꽤나 무거워요. 1.94kg. 그래서 이 제품 또한, 들고 다니기엔 좀 어려우실 거에요. 그래서 집에서 놓고 쓰는데, 그래도 좀 성능이 있어서, 간단하게 FHD 영상 편집 정도는 좀 하고 싶다. 컷 편집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제품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추천드리니 한, 뭐 근 4달? 5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네, 2020년 상반기에도, 이 제품이 계속 책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트 구성도 나름 괜찮습니다. 있을 거 다 있구요. 확장도 나름 다 되구요. 램 슬롯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성비, 크기가 너무 크고, 무게가 좀 무겁긴 하지만, AS 빠방하고, 성능도 나름 괜찮고, 확장성도 괜찮다. 안사리 효과 없겠죠. 46만 9천원에, 어? 이거 또 가격이 내렸어요. 4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 완협 제품. 에이서 아스파이어 5 체인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리뷰를 했는데, 동일 성능, 동일 스펙 제품이 아니라, 저는 외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을 리뷰를 했거든요. 얘는 외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입니다. 기본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AMD 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요. 오버워치기가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실 거고, 다만, 인텔에, i5, 쿼드코어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 또한, 가능한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게 나왔고요. 플라스틱 바디긴 한데, 충분히, 괜찮게 쓸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무게도 앞서 제품들이랑은 달리, 15.6인쯤에도 불구하고, 1.7kg로, 그나마, 그나마,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런 제품, 괜찮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포트 구성도 USB 타입 C까지 있어서, 나름, 혜자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램다트 슬롯, 하드 추가 가능하구요. 램 같은 경우도, 32개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제품. 유로코롬에서 총, 5가지 제품,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네, 활용 용도로는, 딱딱 찝어드렸어요. 첫 번째 제품, 윈도우 가끔 써야되서, 사야되는 제품. 그럼 이거, 사시면 되구요. 집에 놓고, 자주자주 쓰실 제품. 그럼 이거 쓰시면 되구요.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문서 작업할 제품. 그럼 이거 쓰시면 되구요. 아, AS 걱정돼요. 성능 나름 있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요 제품 사시면 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i5, 인텔의 CPU를, 경험을 하면서, 나름 가성비 좋고, 뭐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로코롬에서, 오늘도, 네, 첫 영상으로, 가성비 노트북, 추천 영상, 찍어봤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구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만두 여수였습니다. 그럼 뿅!